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4차 산업 중심의 천단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향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일대 79만 6천 제곱미터의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 신규 투자에 동의하면서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함께 관련 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규모는 7,121억 원,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융합의료 등 4차 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발굴해 유치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지식산업 시설들이 들어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4차 산업에 걸맞는 ICT, 융복합 시설들, 특히 VI라든지 AR, AI 등의 신규 사업을 클러스터시키는 그러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지적 강점으로 바로 인근의 주거단지와 GTX, 자유로 등 교통망, 다양한 인프라를 꼽습니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1만 2,500세대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일터 옆에 주거지를 공급하고, 향후 들어설 방송영상단지, 한류테마파크와 킨텍스 등 문화전시사업시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약 1조 6천억 원에 1,900개의 기업이 들어설 것이고, 약 1,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수많은, 수십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설계 등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 양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와 더불어 침체된 경기 북부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